여러분이 만약에 혼자서 힘을 얻을 수 있고요 은혜를 계속 누릴 수 있으면 사실은 다 됩니다 기다리면요 근데 왜 그토록 말씀을 많이 듣고 사실 받아도 개인이 안 되냐 할 때 실은 말씀이 실제로 내 개인으로 체험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들어서 안 거지 내게 확인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상태면 세월은 오래 신앙생활에 연류는 가지만 실제로 체험되고 응답되지 않으니까 아는 거는 맞는데 답답할 뿐이죠 제가 오늘 여러분께 또 같이 나누고자 하는 부분이 뭐냐 뭘 치유받아야 되냐 첫 번째는 우리의 기준입니다 내 기준 가지고는 절대 나를 못 살려요 더군다나 사람도 못 살려요 제가 가지고 있는 틀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나 답답하냐 나는 몰라요 잘 근데 내하고 같이 사는 사람만 알아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금 가지고 보금이라는 기준이 만약에 내게 기준이 맞다면요 이 보금 가지고 제 아내나 제 아이를 완전 보금 가지고 자유를 줄 수도 있고요 만약에 보금이 기준이 아니고 율법이 만약에 내게 기준이라면 내가 목사라는 직분 가지고 남편이라는 어떤 위치 가지고요 아내와 아이를 완전히 율법 가지고 얼금 매수가 있습니다 죽을 만큼 그만큼 기준이 중요해요 뭐가 기준이냐 근데 중요한 거는 본인이 잘 몰라요 이거 내가 가진 틀이 너무 강하다 보면 그 말하는 게 틀린 건 아닌데 세상 살아갈 때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너무 힘들다니까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기준이 보금인 하나님의 말씀만 기준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100% 다 찍힐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다 찍혔기 때문에 여기 서가지고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달할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기준으로 보금을 기준으로 삼아야지만 바르게 해석도 되고요 바르게 이렇게 신앙생활이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할수록 가장 좋은 시간을 가지세요 가장 좋은 시간이 뭡니까? 여러분 혼자 있을 때 가장 평안하게 이걸 가지는 겁니다 서밋 시간이요 하나님과 깊어지는 시간 여러분이 답답할 때 사람 찾아가서 말하면 한 50% 해결됩니다 근데 집에 오면 또 답답해집니다 왜냐? 그분이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안 되면 계속 노예됩니다 세상과 일과 사람의 결국에는 구원받았는데도 시간 지나보면 실패해요 이 시간을 만약에 안 가지면요 하나님이 노예를 만들어서라도 강제로 이 시간을 갖게 합니다 저는 거기에 당해봤습니다 인생 바닥으로 가는데요 아무도 못 도와줘요 진짜 앞뒤 좌우 다 막히고요 뚫린 건 하늘밖에 없을 만큼 하나님 그렇게 몰아가는데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냐 예배밖에 없어요 혼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근데 시간 지나 보니까 그 시간이 제일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나를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드리는 시간 나를 세웠던 그 시간 이거를 평상시에 여러분 계속 하셔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안 갔죠? 그럼 이쪽으로 집어넣습니다 인생의 광야로 광야로 집어가지고 넣어가지고요 계속 이거 만드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이 광야 가는 중에 사실은 먹을 거 그 다음에 신발 그 다음에 의보 사실 궁핍하게 짝이 없죠 근데 굶어 죽은 적이 없습니다 옷이 없어서 얼어 죽은 적이 없습니다 그때 가장 어려울 텐데 사실 세절기, 언약계, 성전의 축복을 사실 광야 가는 중에 하나님 다 먹이고 입히고 하나님 다 보호한 거야 하나님의 날때 그늘 안에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움 당해서 복음 깨달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참 우리가 기성세대인 우리가 안타까운 게 우리는 어려움 당해가지고 복음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린 우리 램트들이 고난 당하고 문제 당해가지고 복음 깨닫지 않도록 우리가 지금 램트를 키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토록 그냥 고통 당해서 깨달으면 너무 많이 힘드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잊으니까 포로되고 속국대게 만들어서 아예 그냥 망하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런데 망한 줄 알았는데 거기서 출바벨론, 출로마 하나님이 성전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주위에 많은 성공된 사람들 그 성공자의 삶요 삶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뉴스를 보시든 세상을 보세요 이분들이 성공해가지고 잘나가고 많은 배경을 가지고 돈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어두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의식, 무의식, 잠재식 전부 성공이 기준이고 돈이 기준입니다 기준 자체가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개인은 다 무너졌는데 포장하고 있을 뿐입니다 돈하고 성공이라는 자리 가지고요 만남도 다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경제도 무너지고 어느 날 나중에 다 바벨탑처럼 다 무너집니다 이래가지고 결국에는 분열된 삶을 집착되고 중독되는 거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조금 뭔가 이렇게 중독처럼요 할 수 있어요 예전에 우리 스타크래프트인가요? 그 게임이 나왔을 때 그때 제가 대학생 시절이었거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는 대학생이니까 그거 하자는 거예요 제가 뭐 압니까? 그런데 해보니까 재밌어요 얼마만큼 재미있냐면 3일 동안을 그냥 PC방에 잡혀가지고 라면 하나 먹고 그거 하는 거예요 너무 재밌으니까 그러니까 게임이 인터넷으로 하니까 3명, 3명에 붙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겨야 돼요 막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집에 갈 생각이 안 나요 왜냐하면 너무 재밌으니까 시간이 가는 줄도 몰라요 밥 먹을 시간인 줄 몰라요 그 정도면 사람들이 PC방에 중독됐다 이래 하죠 그런데 이제 3일 지나가지고 딱 정신차를 보니까 내가 참 인생이 그냥 패인처럼 정신차를 이래 가다간 안 되겠는데 원래대로 돌아가요 정상적으로 그런데 그게 아니고 현실이 너무 답답해요 문제도 많고 힘들어요 그럼 뭔가 도망가고 싶어요 도피하고 싶은데 게임을 만났어요 해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럼 어찌 됩니까? 내가 안 그래도 도망가고 싶었는데 게임이 이제 돌파구가 돼가지고 거기에 막 집착합니다 그러다 이제 중독됩니다 내가 알아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데 자지도 모르고 계속 끌려가요 왜냐하면 나올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정상적이라면 그렇게까지 중독이 안 되는데 벌써 영혼, 정신, 마음이 어두워지고 무너지고 분열됐기 때문에 침착이 되고 중독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예를 들면 게임을 합니다 정상적인 아이라면 게임에 호우심이 없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친구들 다 아는데요 뭐야? 이렇게 이제 궁금하죠 그럼 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기 뭐 해봐요 해보기 별로 재미없거든 또 지웁니다 다른 거 해봅니다 다른 거 이렇게 그 시기에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마라 이래가지고 핸드폰을 압수하고요 아들 키우는 분들 다 공감하시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힘을 그거를 이길 수 있는 뭔가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그건 안 주고 무조건 하지 마 이래 보면 올 거 맺벌이면요 답답해지기 시작하는 그럼 이제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성공자입니다 돈 많습니다 배경 좋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보고만 전해주고 하지 마 말이 안 맞잖아요 그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냐 이 성공했는데 어둡고 무너지고 분열된 사람들의 정확한 답을 주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이 시대에 로마를 치유해야 됩니다 시대에 로마가 있습니다 그 시대에 로마가 어디냐 강대국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강대국은 미국 중국, 일본, 유럽 강대국 안 살리면 그쪽에 있는 문화가 우리나라로 넘어옵니다 옛날에는 미국에서 일본 갔다가 일본에서 우리나라 오는 문화적인 갭이 조금 있었어요 그런데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지금 동시에 실시간으로 타락을 해버립니다 라이브로 타락도 실시간으로 타락을 해요 이 정도로 시대가 급속도로 어두워지고요 타락도 급속도로 중독도 급속도로 못 빠져나와요 문화로 그러면서 현장에 로마가 있습니다 3단체 종교 마피아 마피아 무섭습니다 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갔을 때도요 거기 계신 목사님이 신학을 정식으로 해가지고 목사된 분이 아니에요 교회가 아담한데 우리로 말하면 주일날 체육대회 같은 걸 했어요 밖에 가서 운동회를 하는데 아이가 축구를 한다고 공을 찾더니 저쪽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가냐 검정 양복 입은 사람들에게 간 거예요 아무도 안 가려고 그래 공 가져와야 되는데 마피아니까 단위 목사님이 가야죠 공 가져와서 미안하다 공주라 했는데 총을 쏘아서 그 전에 죽었어요 신학 공부에서 목사된 분이 그분 밖에 없는데 그럼 어찌 됩니까? 교회가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전 성도들이 모여서 뭐하냐 그럼 이제 누구 목사님 모셔야 될까 그런데 문제는 신학을 공부해서 정식으로 목사님 분이 그쪽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성도들이 어떻게 했냐 그 교회에 안수집사님이 두 분 계세요 성도들이 이래 말합니다 두 안수집사님 중에 한 분이 목사가 되라 그냥 신학 공부 안 했는데 그래서 한 분 목사님 집사님이 목사님 된 거예요 갑자기 신학 공부를 안 했는데 이러니까 이 집사님이 목사님이 갑자기 됐는데 얼마나 갈까 봐요 성경을 설교를 해야 되는데 공부는 안 했지 하나님과는 뭔 말하는지는 모르겠지 이러니까 그 교회에서 집중신학원도 하고 야간도 하고 주간도 하고 전도신학을 하는데 그때 갔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그러겠다 싶어요 얼마만큼 이분들이 성경을 모르냐 예수 믿고 살아가다가 죄 짓죠 그럼 지옥 간대요 그러다 다시 회개하고 착한 일을 하고 살죠 다시 천국 간대요 또 죄를 지었어요 또 지옥 간대요 구원이 천국 갔다가 지옥 갔다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요 본인이 혼자 사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몇 명을 부릅니다 본인이 안수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분이 목사가 되죠 둘이서 또 한 명을 안수해요 목사돼요 세 명이서 또 안수해요 목사돼요 이런 식입니다 이러니까 올바른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신학공부와 목사분들이 계속 매주마다 들어가서 복음 설명하고 강의하면요 이분이 그렇게 귀담아 들어요 너무너무 갈급하니까 그분들이 한국에 우리 교회도 성계되어 왔다고 우리 목사님하고 그때 팀들이 많이 이렇게 대접도 해주고 이래 했다 아닙니까 그만큼 시대가 너무너무 어두워요 사실 이러면서 오늘의 로마가 있습니다 엘리트 성공자 그리고 정치경제 연예인 스포츠 요즘 뭐 축구가 거의 종교 수준 아닙니까 우리나라 선수 한 명이 이번에 결승 진출을 하니까 인터넷 들어가면요 떠요 손 이래가지고요 보니까요 결승 진출을 했는데 900몇억 원이 결승 진출 상금이 되면 1등 하면 더 많이 받습니다 스포츠가 아니에요 그냥 1, 2억이 아니고 그냥 몇 천억 중개권 포함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경제가 그쪽으로 다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금의 말씀이 기준이 안 되면 자꾸 비교당해요 저 사람 부럽다 돈 많으니까 저 사람 참 좋아 성공했으니까 우리가 최고의 보금을 가지고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늘 사람 비교하고 환경 비교하고 뭔 조건 따지고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보금이 절대 기준이라면 말씀이 기준이라면 보금보다 좋은 게 없잖아요 이 좋은 거를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에 계속 누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이 기준이 되고 이 말씀 속에서 힘과 답과 또 오늘 말씀처럼 위로와 정말 용기 얻으세요 우리의 수준 가지고는 절대 살릴 수가 없습니다 세계보금아 우리 수준이 어떤 수준인데 세계보금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날마다의 응답 가지면 2, 3, 7를 하나 살릴 수 있습니다 내 수준 가지고는 똑같은 문제 똑같은 현실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문제와 현실을 넘어서고는 싶은데 안 넘어져요 근데 하나님씨는 진짜 응답 받으면요 넘어서요 여러분 고난이란 부분은 누구에게나 다 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구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습니다 사형선고가 뭡니까? 죽는 거 아닙니까? 소망이 끊어졌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 절망 속입니다 얼마만큼 절망이냐 사형선고를 받은 것처럼 근데 보세요 완전 절망해버리면 소망이 보여요 의사가 예를 들면 암인데 한 달밖에 못 삽니다 그러면 의사 말을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한 달밖에 못 산다니까 소망이 없어지죠 그럼 이 사람은 삽니다 왜냐? 의사에게 소망을 안 두고 살 수 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거든요 근데 문제는 완전 절망을 하고 사형선고 당할 만큼 돼버리지 않고 적당한 게 문제예요 적당한 게 그러면 세상의 말에 적당하게 또 교회도 안 믿자니 적당하게 양다리 걸치버리죠 그럼 이게 믿음도 아니고요 이것도 아니에요 참 어려워요 그래서 구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거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지시 의지하지 말고 목적이 뭡니까?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고난의 이유가 뭐냐?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아이가 어릴수록 엄마만 쳐다봐요 근데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엄마 안 쳐다보고 제 친구도 쳐다보고 누구도 쳐다보고 자꾸 밖으로 갑니다 여러분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고난이 해결되면 또 다른 고난이 옵니다 우리 집사님하고 성도님이 간호사분이 평택에 있는 분을 많이 도와줬어요 귀신 들린 분을 부모님의 엄마하고 언니의 소원이 뭐냐 먹는 게 소원이에요 밥 먹는 거 밥을 안 먹었어요 15일 동안 왜 안 먹었냐 귀신이 금식하라 했대요 귀신이 굶어 이라니까 그냥 굶는 거예요 간호수액 넣어주고 비타민 넣어주고 영양제 세 번이나 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뭐냐 밥 먹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이틀 전부터 밥을 엄청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먹냐 귀신이 이제 밥 먹으라고 했대요 밥을 15일을 굶었어요 이제 밥을 먹을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서 미리 말해놨어요 일주일 전에 밥을 먹을 때는 15일을 굶었기 때문에 죽을 먼저 먹어야 된다 안 그러고 그냥 밥을 먹어버리면 위 다 베린다 엉망진창 된다 그러니까 천천히 하루 이틀 삼일 죽을 먹은 다음에 무르게 해서 밥을 먹어야 된다 말했거든요 그런데 귀신이 밥 먹어 이라니까 그날 밥을 두 그릇을 먹었어요 그것도 고기하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속이 다 뒤집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또 약 찾는 거예요 약 먹어요 이래가지고 매일 밥을 먹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힘이 이제 남아도냐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가기 싫어 목사 오지 마라 그래 예배 주고도 안 드려 절대 교회 안 가 이제 힘이 이제 오니까 이래 말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 말입니까 본인 말 아닙니다 그럼 마귀가 말하는 거죠 가서 말했습니다 죽어도 교회 와야 돼 절대 예배 드려야 돼 원래 아침, 점심, 저녁에 세 번 예배 드렸거든요 가족 자기들끼리 오늘 가서 다섯 번 드리려 했습니다 아침, 점심 사이에 점심, 저녁 사이에 뭐 귀신 쫓아내려고 눈 찌르고 방언하고 이럴 필요 없습니다 예배 계속 드리면 마귀가 가만히 못 있어요 몸이 회복되니까 육신적으로 이제 막 밖으로 도망가려고 그러고요 막 이러잖아요 지금이 이제 더 중요하다 이런 차에 가족들이 마음이 살 또 다운될려 하는 겁니다 근데 신기하죠 하나님이 어머니의 아는 지인이 10분 거리에 있는 다른 지인 중국 사람이에요 이분 딸이 우울증인데 귀신하고 대화를 해요 이분이 화요일 날 왔다가 영접을 했어요 어찌 됐습니까? 이분이 이제 매일 오는 거예요 이쪽에 귀신을 그 사람은 누워있고 귀신과 대화하는 사람은 와서 자기 예수 믿고 싶다고 영접했어요 어디 가냐 교회에 오겠다는 겁니다 이분 주에 이러니까 가족들이 힘 다 빠졌다가 이분 보고 다 힘 얻었어요 아 이 사람처럼 예수 영접하면 살겠다 하나님 또 그리 하시는 거 있죠 제가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망하게 하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고통이 목적이 아닙니다 실패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여러분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실수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우리 눈이 자꾸 세상을 바라보잖아요 그 고난 중에 혹시 계신 분이 계시면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절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교회에 와서 참 위로를 많이 받고 싶은가 봐요 사람들이 제가 위로를 해드리겠습니다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모든 환란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여러분 환란당하죠 그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는 그 위로를 통해서 왜 환란을 주셨냐 환란 중에 있는 사람을 당해봤으니까 위로하라고요 정신문제 당해봤죠 그럼 하나님이시는 위로를 받았어요 왜 주십니까 그 정신문제 당한 사람을 위로하고 살리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소의 고난이 고난이 또 있어요 너무 고난이 넘쳐요 그것도 5절에 보니까 그냥 고난도 아니고 그냥 고난도 아니고 넘쳐가지고 넘치는데 문제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오히려 위로하도록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이제는 6절에 보니까 환란당하는 것도 구원을 받게 하는 거고 위로를 받는 것도 위로를 받게 하려고 이러면서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이 견디도록 다른 말로 뭔 말입니까 넘어서도록요 증인되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당하는 고난 고난 아닙니다 환란 환란 아닙니다 환란당하고 고난당하는 사람을 살리라고 그걸 견뎌서 이겨내서 그 속에 있는 사람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예방접종 요즘 A형 독감염이 엄청나게 유행한다고 그래요 손 잘못 입거나 이러면 감염되잖아요 A형 간염 그래서 예방접종하고 이래요 미리 예방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미리 예방을 해요 환란 고난 가지고 그런 예방을 안 하고 있다 갑자기 성공했는데 아주 높아졌는데 대단하게 잘 나가고 있는데 황문을 줘보십시오 못 견뎌요 어떻게 됩니까 그런 보통 높은 사람은 자살합니다 견디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고난과 환란을 하나님이 통과를 시키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 속에서 응답 가지고 위로를 하시고 힘을 얻게 해가지고 답을 얻게 해가 이제는 그 고난과 환란당한 사람을 위로도 하고 나도 당해봤다 제가 아무리 가가지고 귀신 들린 거 뭐 설명해도 소용없어요 집사님 딱 데리고 가가지고 집사님이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이 낳았습니다 진정한 거예요 말해주세요 끝입니다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집사님이 저도 쓰러졌는데 일어나 보니까 3주 시간 지났어요 그런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왜 쓰러졌는지 그런데 가족 어머니하고 딱 조건은 똑같아요 언니가 매일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3주쯤 지나고 나니까 자기 정신이 돌아왔는데 3주가 지난 거예요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쓰러졌는데 얼마 충격 되겠으면 그런데 신기하죠 아이를 하나님 또 보호하시고 정신이 이제 돌아왔는데 이유가 뭐냐 가족이 그렇게 복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예배들이 준 거예요 영적 분위기가 싹 바뀐 거예요 처음에는 힘들고 막 그랬는데 지금 가보니까 힘 얻었어요 속으로 아 살겠구나 왜냐 스스로가 말씀 가지고 이제 답을 찾기 시작하고 힘을 얻고 은혜 받으면 이겨내는 거예요 그럼 저 서죠 그럼 저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많은 사람을 살리겠죠 그런데 이번에 영접한 사람이 중국 사람이에요 오늘 대화를 나눠보니까 한 50% 정도만 한국말을 알아들어요 저보고 교회 온다는데 솔직히 중국어 통역할 사람이 사실은 그렇잖아요 일단 약간 순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랬는데 찾았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 자매가 중국에서 생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탁을 하려고요 오면 옆에 앉아서 동시 통역을 좀 부탁한다 잘 못해도 괜찮아요 왜냐 교회 오는 자체가 어맘한 영적 분위기 속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외국 사람이 한국말을 다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건데 본인이 계속 말씀 속에서 힘 얻고 치유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힘을 하나님으로도 공급하라는 거예요 위로도 하나님이 진짜 위로를 받고 세상 앞에 자꾸 여러분이 가죠 그럼 여러분이 사람들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서 울면 세상 나가서는 울 일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께 울기 때문에 기도 가지고 그래서 감사의 수준도 바꿔야 돼요 감사의 수준이 왜 바뀌어야 되냐 일이 잘 풀려가지고 기쁜 일이 생겨서 좋은 일이 생겨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잘 풀렸으니까 감사한 일이 있어가지고 감사한다 그건 불신자도 그렇게 합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혼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느니 이렇게 말합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지고 엄청난 고난이 오는 거예요 감당하기가 어려운 고난 고난 계속 심하게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보세요 그 고난 중에서 감사할 수 있다 그게 응답입니다 밥 먹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응답 왔어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와요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문제는 응답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와요 죽을 때까지 문제 계속 옵니다 그냥 살아있으니까 여러분 자 무덤가에 가면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죽었기 때문에 고요해요 죽은 사람에게 문제가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계속 문제가 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영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천국 가는 날까지 계속 문제가 반복돼요 권한도 없고 환란 그러면 권한 없기 때문에 자꾸 좌절하고 환란 없기 때문에 마음 무너지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권한과 환란 중에 감사할 수 있다 왜냐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사단이 존재하잖아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보세요 구원받고 여러분의 신분이 이 시대를 살릴 전도자가 맞다면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 복음 못 누리고 복음 못 전하게 맞겠죠 경제 문제도 주고 여러 가지 관계도 어렵게 하고 환경도 무너뜨리고 그런데 하나님은 사단이 그렇게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발버둥 칠수로 하나님도 그만큼 여러분과 저를 보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할 게 하나 있습니다 표준 스탠다드 기준 수준 복음으로 싹 바꾸고 응답을 계속 받아가면서 우리가 치유되는 만큼 복음 안에서 우리 자신이 회복되는 만큼 복음이 편해져요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그리고 좋아져요 그리고 좋아져요 평안해져요 여러분이 불안하거나 여러분이 두려워하거나 그거 절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은 여러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말하잖아요 바울도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 자신을 치유하고 복음으로 회복시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 할수록 전도의 키는 나다 내가 복음 누리는 만큼 내가 복음으로 행복해지는 만큼 그게 납니다 근데 자꾸 사역으로 가려고 그러죠 그건 유혹이 많아요 사역을 근데 그가 아닙니다 일도 아닙니다 직분도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요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믿으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예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혹시 목사님께 여러분에게 뭘 말씀하시면 예 하면 됩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나옵니다 20절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완에서 예가 되니 그런 즉 그로말미하면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시면 됩니다 아멘이 뭡니까 그 말씀한 대로 믿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에게 뭐가 치유되느냐 믿음이 치유가 되어야 돼요 구원받았는데 믿음 없고 안 믿어진다 할 때는 많은 영적인 부분이 손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을 하기 전에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키워야 돼요 우리가 경험한 만큼 믿음이 자라가는 거 아닙니까 응답받는 만큼 믿음이 자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작은 응답부터 계속 차근차근 받아가시라니까 갑자기 큰일을 못해요 여러분 헬스장 가가지고 갑자기 운동한다고 굴려 키운다고 무게를 감당 못하는 사람이 50kg 이렇게 꽂아가지고 해보세요 바로 근육이 찢어집니다 단계적으로 조금 올리잖아요 10kg 15kg 20kg 이런 식으로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을 허락을 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예 아멘 나는 믿습니다 나는 안 되는 게 맞는데 하나님은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믿음 가지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게 허황되냐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 우리가 바라고 믿는 게 실상입니다 우리가 메시지 들어왔지 않습니까 현실은 안 그럴 때 맞아요 현실은 안 그래요 현실은 홍해예요 여리고예요 건너야 돼요 그런데 못 건너겠어요 현실이니까 그런데 언약 가진 사람은 건너갑니다 왜냐 언약이 가난을 가라고 하니까 그러면 말씀이 우리에게 실상이 있다면 예 아멘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가면 믿음 가지고 발을 담그면 그때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발을 담그지 못해요 왜냐하면 현실이라는 어마어마한 벽에 도전할 힘이 없는 거예요 왜냐 안 믿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작은 거에 믿음 가지고 조금 조심히 도전을 해보라는 거예요 뭐든지 간에 그러면 하나님은 이 믿음을 가지고요 이 시대를 치유할 만큼 우리를 로마 복음 할 만큼 복음 대통령 나올 만큼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믿음은 드럼에서 나오고 드럼은 그리스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많이 듣는 사람 믿음을 자꾸 키웁니다 왜 키웁니까 키운 믿음 갖고 도전하게 만들어가지고요 응답밖에 만들어요 여러분 경제도 그렇고요 신앙도 그렇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것부터 도전해 보라니까 주시면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줬어요 그리스의 이름을 이제 그리스의 이름을 사용해가지고 작은 믿음에 대한 응답을 가지고 도전하는 겁니다 허황된 거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단계적으로 그럼 그게 쌓이죠 어느 날 큰 거에도요 믿음 고백되어져요 아 어제까지 함께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시는 게 맞다 이래가지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 많습니다 여러분이 그 현실을 넘어서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부터 찾아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밤에 기도할 제목이 많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을 줄 이유를 몇 가지만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 안 하면 안 되는 이유 그러면 하나님 오늘 밤에 응답을 줍니다 아이가 저에게 계속 뭘 조르냐면 어린이날인데 선물을 사주라고 오케이 사줘야 안 됩니까 그래 조르는데 뭘 갖고 싶은 데라니까 축구와 가고 싶대 축구와 아니 신발을 사줬더니요 일주일이 안 갖고 계속 쭉 구멍 나고요 그것도 메이커 사줬는데 속이 갑자기 막 쓰리는 거예요 이게 축구하고 이게 몇 만원짜리인데 이게 지금 한 아이는 쇠컬를를 빵구를 냈어요 한 달 사이에 열받아 맨발발로 다녀 내가 부모가 사주는 거 아무 관심 없어요 그냥 막 망치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조금 찔긴 거 그래도 오래 메이크업 필요 없고 그냥 계속 그릴 게 그릴 게 뻔하니까 이래서 사줬는데 그거 하나 고르는데 치수가 안 맞잖아요 막 저를 얼마나 덜덜 뽑는지 몰라요 밤에 안 재우고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이거 이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 저거 며칠 밤에 시달려갖고 어저께 끝을 냈습니다 문제는 어제 신청했는데 오늘 오냐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오늘 와요 어제 밤에 신청했는데 토요일에 올까 아니면 월요일에 오겠죠 2, 3일 되어 오잖아요 아니 뭐 킥도 안 시켰는데 그거 그리 빨리 옵니까 그런데 문제는 자녀이기 때문에 너무 당당하게 돈 맡겨난 것처럼 어린이날이 자기 날인 것처럼 저는 을이 되고 아이들은 갑이 되고요 이래서 사주세요 빨리 언제 오냐는 거예요 택배회에서 오겠지 내가 택배도 아닌데 너무 당당해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당당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 때문에 응답받습니다 당당하게 말씀하시라니까요 하나님 돈 주십시오 진짜 헌신해야 됩니다 전도하고 성교하고 그러면 특히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가지고요 여러분 뭐해야 되냐 이제는 문제 해결이 응답이 아닙니다 문제를 넘어서는 게 응답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게 응답입니다 환란을 감사로 바꾸는 게 응답입니다 그럼 마귀가 더 이상 이 사람은 환란 줘도 고난 줘도 아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는 게 아니고 계속 감사해요 그럼 마귀가 두 손 두 발 다 여기서 안 되겠다 도망가자 딴 데로 내가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시고요 그래서 고린도우스 2장 14절 이렇게 나오죠 항상 우리를 그리스완에서 이기게 하시고 성경이 이렇게 나옵니다 고린도우스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감당을 못해요 하나님이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여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기 때문에 허락을 했는데 우리의 믿음이 감당을 잘 못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에라이 피할 길을 여사 피하죠 하나님 또 거기서 감당하잖아요 믿음 고백하잖아요 아멘 하죠 하나님 또 응답해요 여러분 계속 응답과 축복을 받으신 분이에요 문제 때문에 고난당하고 고통당할 신분이 아니고 그게 이유가 아니고 이게 이유니까요 이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밤에 많은 거 있지만 한 가지 그게 뭐냐 우리는 소원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동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원은 뭐냐 뭐 맞습니다 세계부문인데 경기남부 지역 제약 막는 게 이걸 두고 300지교회 복사님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분석을 했어요 지역지교회 계층지교회 산업인지교회 전문인지교회가 있는 것은요 굉장히 성도가 활발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지교회가 없는 것은요 계속 어려워요 그럼 결과가 뭡니까 딱 분석해 보니까 그러면 지교회 숫자를 늘려버리면 다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모든 지역에 말씀 운동하는 지교회를 계속 만드는 겁니다 1차적으로 300군데 300군데를 만들면 경기남부 지역에 제약 막는 대표교회가 됩니다 이걸 두고 핵심과 렘누드 데이하는 16관 우리의 소원 아닙니까 그런 중에 이제는 세 가지 현장 미자립 다민족 렘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구호가 아니고요 실제 구체적으로 삶이 되고 현실이 되는 겁니다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이 목사님을 만나고 또 교육자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요 현장을 같이 다니고 이러면서 굉장히 많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강단에서 목사님이 한번 미자립교회 살려보자 다민족 살려야 안 되겠냐 렘먼트 살려야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한 가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에 우리의 제목을 내 제목으로 잡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요 진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하나님 우리에게 대단한 믿음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큰 믿음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냥 믿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완전하시니까 그 완전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모든 것 대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게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잔송과 우리 191장 우리 잔양 하나님 우리 감사합니다